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19세기 후반에까지 미국에서는 독일의 철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죠? 칸트나 헤겔이나 하이데거 이런 양반들 글을 읽으면 가슴이 아주 답답해 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뜬그름 잡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미국 사람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시종주의인데요. 시종주의는 독일의 관념론의 현학적이고 꼰대스러움에 반박해서 나온 미국의 철학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하바드 대학의 철학가를 중심으로 형의상학 클럽이라는 토론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반어법인데요. 형의상학에 반대하면서 클럽 이름을 형의상학 클럽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에 퍼스와 제임스가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시종주의가 태동했습니다. 퍼스가 시종주의의 씨를 뿌리고 제임스가 꽃을 피우고 나중에 듀이가 이를 집대상하면서 시종주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세 사람 모두 미국 사람인데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시종주의는 너무나 미국스러운 철학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시종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데아라는 관념은 이성의 눈으로 꿰뚫어 보아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한 관념을 얻기 위해서 활옥가 앞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퍼스는 이 두 사람 모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석판명한 관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도 아니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앞만 생각해봐야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명석판명한 관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험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무겁다는 관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처럼 이성으로 생각해서도 알 수 없고 데카르트처럼 혼자만 생각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쇠와 돌을 천칭에 올려놓는 실험을 해봐야 무겁다는 관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쇠가 돌보다 무겁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험, 실천, 그리고 행위를 그리스어로 프라그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프라그머티즘, 실용주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퍼스의 결론은 한마디로 의미는 실험, 실천,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퍼스의 의미의 이론을 진리의 이론으로 확대시킵니다. 진리의 기준은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유없이 온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뇌시티도 찍고 주사도 맞았는데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방병원을 갔는데 화병이라고 하면서 한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약을 석 달을 먹었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신기가 있다고 하면서 구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술했더니만 병이 씻은 듯이 나온 겁니다. 제임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진리는 양방도 아니고 한방도 아니고 굳이라는 겁니다. 유용성을 가진 것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유용성이 진리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의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와 관련된 세 가지 주장을 봅시다. 첫째, 차는 나보다 강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봅시다. 이건 참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차는 나보다 강하다는 주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진리죠. 둘째, 다중우주 이론에 대해서 봅시다.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나 철학자들 사이에 다중우주 이론이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이러한 논쟁은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하나이건 다수이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용주의는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지 말자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봅시다. 이 주장은 굉장히 애매해요. 철수는 신을 믿게 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지만 영희는 신을 믿게 된 이후에도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이 경우 신에 대한 믿음은 철수에게는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영희에게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철수에게는 진리이지만 영희에게는 진리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제임스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는 조금 더 파격적인 비유를 듣는데요. 진리에도 현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유용성을 현금 가치로 매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예컨대 차는 나보다 강하다는 믿음은 1억 원의 가치가 있고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만 원의 가치가 있으며 신은 존재한다는 믿음은 각자에게 다른 가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일종의 비유라고 봐야겠습니다. 듀인은 처음에는 해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절대정신이니 변등법이니 관념이니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임스의 책을 읽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듀인은 제임스의 실용주의와 다윈의 진화론을 결합해서 도구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도구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관념과 사상은 사실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절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생명체죠. 따라서 인간의 목적도 하나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기에 그 주어진 문제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인간 이성의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 사상을 어떻게 보아할까요? 그것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이나 사상을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지만 인간의 도구에는 동물의 도구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지만 인간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문제를 예견한다는 겁니다. 동물은 당장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만 인간은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견하고 예병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보면 왜 실용주의가 서부해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철학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형이상학을 왜 공부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도대체 이 현실 서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겠죠. 제임스의 표현을 빌자면 형이상학에는 현금 가치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임스는 많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논쟁을 현금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과학에는 현재주의와 영원주의 사이에 박터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주의의 입장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원주의의 입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거기에 다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저도 한때 이 논쟁에 빠져서 몇 년을 매달리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형이상학적 문제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주의를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지나가 없어져 버리지만 영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은 어딘가에 영원히 계속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현재주의가 옳으냐, 영원주의가 옳으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금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가치가 아주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가치가 아주 높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형이상학적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가치가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가치가 아주 높은 실용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이상학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왜 형이상학을 공부하냐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예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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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